안녕하십니까 제대로 배우는 색소폰 강사 송용재 입니다 처음에 악기를 시작하실 때 악기를 구매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가격이 보통 싼 악기로 혹은 중고 악기로 악기 색소폰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싼 악기, 싼 악기라고 해서 무조건 다 나쁜 것도 아니고 싼 악기라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지만 아주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대만제, 중국제, 인도네시아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 고가의 악기들은 일본에서 많이 쓰이는 야마나, 야나기사와 이런 악기들을 쓰면 굉장히 좋겠지만 아니면 저처럼 프랑스 제품을 쓴다든가 셀마라든지 아니면 여러가지 고가의 악기를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처음부터 몇백만원이라는 악기를 이렇게 덜컥 사서 한다는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 제품 보면 30만원짜리 악기도 있구요 중고 조금 괜찮은 것 같은 경우는 50만원, 80만원, 100만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저가 악기다 보니까 잔고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음색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떨어질 수도 있고 하지만 이거를 바꿔야 되는 주기는 사실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현악기, 바이올린이나 첼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200년, 250년, 300년 된 악기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오히려 그때 시대에 썼던 200년에서 250년 사이에 그런 주기라든지 그 주기가 가장 비싸요 예를 들면 스트라디바리우스라든지 그런 악기는 몇 십억 몇 십억 하는 악기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관악기, 특히 금관악기, 목관악기 같은 경우는 수명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섹스폰의 수명은 딱 한 10년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악기든 간에 나쁜 악기든 간에 물론 관리를 좀 더 잘해주고 내가 충분하게 자주 관리해주고 점검도 많이 받고 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맥시멈의 수명을 한 10년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전에 저는 야마 악기를 썼었는데 한 10년 정도 되고 나서 이 악기로 또 바꿨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악기로도 좀 쓰다가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또 바꾸게 되겠죠 그래서 악기를 가지고 수명이 어느 정도 되니까 10년 되면 무조건 바꿔라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내가 이 악기를 계속 쓰느냐 또 그런 것도 아니겠죠 내가 처음에는 30만원짜리 악기를 쓰다가 하지만 불었는데 걔도 문제가 발생하고 한다면 이것보다 조금은 또 올려서 50만원짜리를 산다던가 아니면 요즘은 중고제품이나 그리고 요즘 중국제 제품들도 사실 굉장히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산 제품들도 훌륭한 제품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색스폰이 요즘은 시조 색스폰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조 색스폰이 있어서 피아노 악보를 굳이 바꾸지 않아도 그냥 한 번에 연주할 수 있다 이런 악기인데 저는 그 악기는 별로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색스폰의 음색 색스폰의 알토 색스폰이라면 알토 색스폰만의 음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매력이 있는 건데 시조 악기를 하게 되면 색스폰의 그 매력이 또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원래 기존에 있는 악기를 사용하는 게 좋겠고요 색스폰을 관리하는 방법이나 어떻게 관리해야지 색스폰을 좀 더 오랫동안 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제가 또 다른 특강에서 다시 한 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색스폰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또 중요하고요 간혹 가다가 동호회 같은 경우에 보시면 나는 30만원짜리 악기 쓰는데 옆에 있는 김씨 아저씨는 80만원짜리 악기를 쓰고 옆에 있는 이씨씨는 200만원짜리 악기를 쓰더라 그러면은 왠지 좀 그렇죠 내가 저 사람보다 악기는 좀 더 잘 부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악기가 좀 더 비싸서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구나 자 그런 것 때문에 악기를 바꾸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좋은 악기를 쓰든 안 좋은 좀 저가 악기를 쓰든 아니면은 뭐 그런 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만큼 이 악기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연습을 하고 그런 일에 따라서 내 실력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좋은 악기 쓴다고 악기 잘 부는 건 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아주 싸구려 30만원짜리 악기를 쓴다고 해서 악기를 못 분다든가 뭐 그렇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음색의 차이는 조금씩 있겠지만 왜냐면은 각 회사마다 들어가는 이 금속이 뭐 전체 다 쇠가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떤 뭐 구리라는 뭐 들어가도 어떤 또 학금 재질 여러 가지에 따라서 텍스폰은 음색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좋은 악기를 쓴다고 해서 무조건 소리가 좋고 안 좋은 악기 쓴다고 해서 무조건 소리가 안 좋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텍스폰을 저가를 쓰더라도 내가 열정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이 악기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충분히 연습하신다면 500만원, 1000만원짜리 악기에 비롯지 않는 아주 멋진 소리를 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저가 악기를 쓴다고 해서 고민하실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부담되게 한 번에 200만원, 300만원 이런 악기를 처음부터 구매하실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충분한 사정이 됐을 때 내가 어느 정도 형편이 됐을 때 나한테 맞는 악기의 가격도 선정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지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텍스폰은 악기뿐만이 아니라 리드와 피스에도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나 리드 같은 경우에는 자주 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악기를 너무 한 번에 큰 악기를 비싼 악기를 지르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기의 가격이나 이런 것들에 너무 부담되거나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악기를 바꿔주는 기간이나 수면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다른 특강에서 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싼 악기는 금방금방 바꿔야 됩니까? 악기 주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셔서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악기는 내가 얼만큼 열정을 닿아서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악기를 달아주고 연습을 하느냐에 따라서 실력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악기의 가격이나 좋고 나쁨에 따라서 너무 큰 신경을 안 쓰시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재미있고 그렇게 하면 즐거운 텍스폰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특강에서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채드로 배우는 섹스폰 강사 송영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